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이 대형마트를 추월하는 실적을 내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장보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올해 소비 비척이 우려되는 가운데 불황 속에도 강인한 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U와 GS25, 7-11 등 편의점 3사의 지난해 매출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를 앞질렀습니다. 매출 증가율을 따져봐도 편의점은 10.8% 증가세를 보였는데 대형마트는 1.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편의점의 압승입니다. 업계 1.2.1을 다투는 CU와 GS25는 지난해 각각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대형마트 1.2.2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크게 뒤처졌습니다. 편의점 후발주자인 이마트24도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그간의 서름을 날렸습니다. 이마트24가 영업 흑자를 낸 건 신세계그룹품에 안긴 지 9년 만으로 최대 주주인 정용진 부회장의 오랜 인내와 뚝심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편의점 업계의 호황은 근거리 쇼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주요 품목인 생활용품과 식품에 대한 소비축이 이동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편의점 점포는 이미 5만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블루오션으로 꼽히지만 편의점들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무기로 다양한 시도에 나서며 대형마트를 넘어 백화점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편의점들은 또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 찾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